나 오늘 심해? 심해? 으아아아악 아 이래서 말했었나봐 고통 장단 좀 안 좋던게 지문의 샤이 아니 효진아 누가 딱 보잖아? 그럼 고은아 아니야 왜? 아하하하 나 오늘 심해? 심해? 으아아아악 진짜 오늘은 한 번만 머리 한 번만 감아줘 그분은 잘생긴 잘해 어 하하하하하하하 와 냄새 엄청 좋아 시원해? 엄청 시원해 아 이래서 말했었나봐 광고 나만에 그런 거 진짜 좋아 씻고 막 나왔을 때 솔직 후기 말해봐 미쳤다 향금도 그렇지만 처음 녹 multif 진석야 너도 한번 씻어봐 나 씻어야겠다 rectangular 쓰러 나올게 오 언니 향이 진짜 좋다 시원해 시원해 아 시원해 산뜻해 자 어때? Thinking Boyuga야 기가 막히고 이게 왜 이렇게 시원하나 했더니 그리고 이거 뭐가 준냐면 나 트리트먼트랑 색이랑 다 그런데 이거 하나 만난테도 wszystko 나도 나도 피가 너무 산뜻하고 건조한 느낌이 없어 어 맞아 싱싱해진 느낌? 머리를 감고 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뽀송뽀송 와우 대구매 의사 200% 앞으로 이거 맞습니다 주문하셔! 주문하셔잉!